오늘 해볼 게임은 럭키박스 오비라는 게임인데 엄청 재밌는 게임이야 어? 무슨 게임이야? 여기 뒤에 박스 있는 거 보여 경또야? 어? 박스에 물음표가 적혀져 있는데? 저 박스에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들어있어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나쁜 게 있을 수도 있지 아암 럭키박스라 이거지? 그럼 내가 먼저 먹겠어 아니 같이 먹어 이거 뭐야? 자 여기에 아이템을 먹고 함정을 돌파하는 게임이래 아 뭐야 걸룬 풍선을 줬네? 풍선이다 풍선 잠깐 이 풍선으로 여기를 점프하세요 점프 아 우와 뭐야 이렇게 함정을 탈출하는 게임입니다 재밌죠? 이거 재밌는데? 점프 점프 여기 체크 포인트를 밟으면 이 풍선은 사라져 어 아이템이 사라졌다 자 새로운 이제 럭키박스를 열어볼게요 이건 럭키박스가 아니라 그냥 나무박스 같은데 뭐야 이거 아니 해머 해머 아 뭐야 뭐야 점프 해머 아 저기요 아 이거를 부시라고 아 이렇게 아 힘 완전 쎄 아아 팍 팍팍팍팍팍팍 문 열어 팍 이거 재밌다 자 이번에 세 번째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 어 포션 어 작아지는 물약인 것 같은데 꽝꽝꽝꽝꽝꽝꽝꽝꽝stroke 아 쫨쫨쫨쫨 아주 맛있는 딸기 맛이 나네요 곽곽곽곽곽소 Soul 이 조꺼미 누구야 나 뭐야 어 미끄러진다 쨔싸 뭐야? 어휴 미끄러진다 가자 아니 저거 화면 안 나오잖아요 어 여기 뭐야 어 잘 안 움직여 어 됐다 다시 커졌다 와 됐다 됐다 자 이번에는 과연 뭘까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이건 뚫어뻥 아니야 아니 이거 뭐예요 이거 뚫어뻥 카메라맨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스키미디 아니에요 이거? 아 여기에 설마 뚫어뻥을 꽂고 올라오라고 이거 뭐야 아니 가까이서 이렇게 소리 들어보면 뚫어뻥 소리 난다 뿍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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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벽 차기도 아니고 힘들어요 어우찹 더 높은 벽이다 보통이 아니야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아니 아니 저기요 광고를 대체 몇 번이나 끼는 거예요 아 저기요 가자 아악! 재밌다 이거 그다음 뭐지? 자 이번에는 어? 어! 스피드 신발! 자 스피드 슈즈가 나왔는데 아 이게 계속 뒤로 가니까 빨라지는 신발을 줬네 오다다다다다! 오! 바람 소리가 들려요 이거 보세요 아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어 이번에는 글라이더? 네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거 같은데? 이런 거 입양하세요에서 많이 해봤잖아 야아아아! 야아아아! 여기서 나만 들리는 바람 소리였어? 어 바람 소리가 나 좋았어 도착 이거 뭐지? 어? 아 여기 안에 들어가는 공이다 공! 쉴드! 어? 화살을 막아! 화살 못 나오게 다 막고 있는데 지금? 아아아아! 도착! 무적이야 무적 지금 어어어 오 이런 것도? 으응! 아악! 뭐야 이거? 완전 무적이였어 잠깐만! 으응! 으응! 하하하하 거기 닿으면 안돼요! 저거 화살 한 대 맞아보고 싶어요 과연!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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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조심해야겠어 자 이번에는 제트팩! 이거 제트팩 날 수 있는데! 페이스버트를 콩 누르면 이렇게 나는구나! 으응! 근데 연료가 닿기 때문에 조심해야됩니다! 연료가 그래도 기다리면 찹니다! 호우! 별도 먹어주고 도착!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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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어요 후후! 아이 잠깐 저 소리 어디서 많이 듣나 했더니 경토 방구 소리랑 똑같았잖아 제트팩이 아 저기요! 갑시다! 저기요! 선풍기! 어? 이거 뭐지? 아 여기 있는 바람을 불어가지고 상자를 미는거 같애 우와! 아니 이거 이거 초강력 선풍기 아니야! 이정도 선풍기면은... 어 장난아닌데? 다 밀어져! 다 밀어! 다 밀어! 이번에는 뭘까? 왠지 그거 나올거 같애 활! 어? 아니에요! 어 뭐야 이거 총이잖아 텔레포트 건! 아하! 이쪽으로 텔레포트 할 수 있어요 어어 여기! 여기에 쏘세요 여기! 됐다! 어 저쪽! 위쪽에도 있어! 야! 이 게임 엄청 재밌는데? 다양한 아이템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잠깐! 우리 아이템 인벤토리에 이건 뭐지? 물음표로 되어있는 레인보우 박스? 아하! 799로벅스! 아! 필요없어요! 로벅스 없어요! 필요없어요! 흐흫! 너무 비싸! 자 이번에는 소화기다 소화기! 왜냐면 여기 지금 불이 붙었거든 불을 다 꺼줘! 산풀 꼭 조심하세요! 그럼요! 불은 위험합니다! 산에 갔을 때 절대로 불 함부로 피면 안됩니다! 뚜린 여러분들! 아주 큰일이 나요 이렇게! 큰일 나요! 불이 나면은 소망관 아저씨들이 엄청 엄청 고생해요! 없어여! 여기가 줄이 났다! ום! focusing all the stuff 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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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합니다! 윗차! 이번에는 집이 나왔는데 과연 어떤 아이템이 나올까... 뭐지? 에잉? 햄버거? 어? 맛있겠다 아잇잇잇잇 아잇잇잇 칼로리가 몇 시길래 한입 먹었는데 이렇게 커지는거야 린또야 린또야 우리 가자 아 저기요 아 이 버튼을 밟아야 되는데 몸무게가 좀 있어야 되나 보다 아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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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진짜 아구자 아구자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살이 홀쭉해져요 아우 쫌쫌쫌 어머 와 아 쫌쫌쫌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먹어야겠어 아 쫌쫌쫌 백개째 아 쫌쫌쫌쫌쫌쫌 아 안돼 내 햄버거 아 쫌쫌쫌쫌쫌 아 저기요 뭐야 이거 되지 어 이번에는 샌드위치야 어 샌드위치다 아니 뭐야 방구의 힘으로 지금 날고 있어 야 아니 뭐야 아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면 아 이거 되지 잠깐만 이거 아 한번 먹으면 방귀로 날고 한번 더 먹으면 밑으로 내려온다 아 아 약차 아 재밌네 이거 자 이번에는 과연 어떤 아이티입니까 자석 마그넷 어 이거 뭐야 자석으로 끌어당겨 아 씨 끌어당겨 어허허허 오오오오오오오오 못 가게 해야지 아 저기야 아 저기요 알았어요 가세요 자 움직여보세요 아 아주 편하구만 자 운전하세요 아 여긴 제가 운전해드릴게요 아 저기요 아 저기요 됐다 자 이번에는 과연 또 어떤 아이템이 나올까 이거 아이템 보는 재미가 있네 올라가는 거 같은데 어 역시 풍선 어 풍선 풍선은 아까 나왔었잖아 여기 레이저 조심해 아 뭐야 무슨 소리야 아 저기요 아 레이저에 닿았어요 제가 먼저 앞에 가서 일단 아이템을 어 웬 감옥이지 감옥인데 여기는 어 감옥? 어 또 해머가 나왔어 잠깐 다른 아이템 좀 나오게 해주세요 똑같은 아이템 또 나오면 재미없는데 이거 똑같은 거 반복되는 거 아니야? 자 이거 뿌쉽니다 감옥을 탈출해야 되니까 빡빡 병도 탈출했어요 형사님 안돼 같이 가 빡 빡빡 오오 울린다 도망치죠 사이린 올렸어 도망쳐 빨리 빡빡빡 빡빡 아니 벽을 얼마나 대충 띄었으면 망치 한 방에 다 나갔다라지 민트야 이거 반복되는 거 같은데 어 이번에 또 작은 물량이잖아 꿀꺽꿀꺽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 침대 밑으로 이거 제자찬으로 오오오 오 오오오 아이템이 다 떨어졌나봐 으 뭐야x3 거미 어 거미랑 로켓 겨우 살아남았네 다시 뚫어빵 Kosten execution 아 이거 무한반복은 아니겠지 일단 계속 가보자 경두야 이거 제작자 분이 아이템이 다 떨어지셨어 만드시다가 재밌었는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한 건가? 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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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뭐였더라 이거 그거인거 같은데 신발 퀴드슈즈 역시 제작자님 아직 덜 만드셨군요 곧 있으면 그거 나오겠네 행글라이더 그런가? 어 맞다 맞다 일단 내려가자 어 맞았어 날아봅시다 여기서도 한번 점프해줘야지 자 경돌을 추월해 난 바로 간다 못 돌아잡겠네 다른 아이템을 써볼까 아까 보니까 여기 왼쪽에 보면 샵이 있거든 어 아 이거다 이거 이거 상점에서 파는거 이거 아 잠깐만요 이거 살거에요 자 49로복스에 럭키블록 하나를 열어볼게 여기있는거 진짜 럭키블록이에요 황금색 이러면 나오는건가 이거 뭘까요? 아 오픈 하트 생명력 이런거 말구요 아이템 없어요? 하나 더 열어보자 뭐야 이거 생명력 밖에 안주잖아 아암 아암 같이갑시다 안사길 잘했군 에로복스 이거는 그냥 미는거라서 무적인거랑 상관없이 밀리나? 어 아오 조심해야겠다 이거 도착 같이갑시다 아이차 제트백 또 이거 나왔다 이게 뭐야 이거 무한반복 아니야 이거 제트백이다 그래도 한번 끝까지 가보자 새로운 아이템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좋아 아이차 아이차 쭉 가세요 별도 별도 먹어주면 좋은거 같은데 그래도 우리 지금 경두야 50% 정도 왔는데 어? 반틈이 나왔네 가자 가자 잠깐 멈춰 이대로 갈 수 없어 또린이 여러분들이 아아 저기요 아우 시원하네요 아 또린이 여러분들이 여기 밑에 아이템이 궁금할거야 아까 사례다가 말았는데 799호박스인데 799호박스인데 올 마스터리 아이템 모든 아이템을 준다는건가 이거 한번 구매해보자 뚜뚜뚜뚜뚜뚜 엄청 비싸 아아 아 뭐야 이거 아까 썼던 아이템들 밖에 없잖아 안사길 잘했다 아니 썼던 아이템들 밖에 없어요 또린이 여러분들 아 햄버거나 먹어야지 아아 그래도 이 햄버거를 먹은 상태에서 뚫어뽕을 써가지고 올라가볼까요 아 뭐야 뚫어봐 아 된다 아 잠깐 안되네 에이 뭐야 이 아이템을 쓰고 오세요 선풍기로 밀어버려 아니 이거 올 마스터리 아이템 써도 아이템 쓸 데가 없네 어 어 어 어 같이 갑시다 빨리 오세요 아 내 로봅스 아이 아이 이거 진짜 어 어 어 아 뭐야 이거 다 밀어버려 여기는 아 맞아 텔레포트 텔레포트 어 게임이 너무 재밌는데 똑같은 함정 아이 뭐야 이거 뭐야 아아아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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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았다 어 어 톱날 조심해 같이 가 아니 여기 지금 집이 불타고 있어 결대야 불이 엄청 많이 난다 빨리 불을 전부 다 끄자 꺼버려 컴퓨터도 꺼버려 컴퓨터 안돼 다 꺼버려 여기 밑에 함정 조심하세요 박스에 불이 붙었어 다 꺼버려 안돼 아니 여기 여기도 와 불이 뭐야 이거 보통이 아니겠는데 여기도 전부 꺼버려 다 꺼버려 아니 이거 설마 다른 아이템 진짜 없는 거예요 암 아 일단 계속 가봅니다 어 여기는 뭐였더라 햄버거 아 몸이 가벼우면 위로 설마 뜨나 어 그렇다 같이 가 알겠어요 같이 가자 저 아직도 불 끄고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는 몸을 일단은 두껍게 해야 됩니다 아아 몸무게를 키워 여기 언제 오세요 휴 자 햄버거 먹을 준비하세요 여기 햄버거를 먹지 않으면 위로 가 어 위에 함정이 있어 그리고 자 안 먹으면 이렇게 지금 날라갑니다 아주 맛있는 햄버거야 여기도 똑같네 아 맛있군 이번에는 샌드위치를 먹으래 그런데 민투야 너는 왜 살이 안 빠지는 거 같지? 그러게 말이야 난 샌드위치는 필요 없어 그냥 맛있는 햄버거 먹으면서 계속 이렇게 살이 찐 상태로 살 거야 아 방구 냄새 여기서 샌드위치 먹으면 아니 방구를 끼면서 지금 몸무게가 빠졌어 빠졌네? 아니 이럴수가 방구 끼면서 몸무게가 빠질 줄이야 아니 이럴수가 지독한 방귀 갑니다 방구 끼면서 살이 빠지는 아주 신비한 샌드위치군 꼬르르르르 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가자아 여기에요 여기 아주 똥방귀였어 똥방귀 자 마그넷 어 이거 뭐지? 아 여기 있는 거를 아무리 밟아도 안 되는 거야 잠깐 아 이거 여기 밀어야 돼 잠깐만요 저 몸무게를 늘려볼게 안되네 마그넷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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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여기 자석을 버튼 위에다가 올려주세요 좋았어 이러면 문이 열리겠지 좋았어 자석 대단한데 재밌다 자석으로 밑으로 내려오게 나도 이런 자석 하나 사고싶다 아 여기 자석으로 끌어당기는거였구나 핀버거 부럽죠 아니 이럴수가 살이 쪄가지고 너무 느려졌어 그 다음 아이템 그 다음이 뭐였더라 또 풍선이야 위험했다 조심해 조심해 격도 어떻게 지나갔어 격도 운이 엄청 좋은걸 아차 아차 휴 이번에는 해머 해머 여기 아주 강력한 금고문이 있지만 이건 부셔지지 않으니까 옆으로 가겠습니다 돈이다 돈 이번에는 레이저 함정까지 생겼네 점점 어려워지는데 황금 몇개만 가져가고싶어요 무슨소리야 아니 안돼 여기 함정있어요 함정 경찰차 조심해 풍선으로 그냥 위로 올라가도 되는구나 나는 저기요 여기 부셔가지고 오세요 전 날아다닐게요 빡빡 짠 이제 오셨나요 작아지는 포션 일단 마시자 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 뚜러뻥 무한반복입니다 뚜린 여러분들 혁탕 아이템은 똑같은데 함정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렇네 아까 햄버거를 둘 다 너무 많이 먹었나봐 으아! 아 저기요 아우 시원해라 아 저기요 식사하시거나 간식 드시는 아니! 소식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기봐! 아니 잠깐만 타이밍이 어떻게 이렇게 잠깐만 아이 화장실 변기에다가 뚫어뻑이라니 아주 밥맛이 아아 어 스피드 슈즈 가자! 스피드! 여기는 뭐야? 미끄럽다 미끄러 야! 눈사람 친구도 있어 안 돼! 으응 아아차 다시 왔습니다 경도 아아차 윈도우 앞으로 오세요 알겠어요 아 글라이더 네 글라이더 타고 날아오면 돼요 아니 저기요 너무 빨리 빨리 내려갔나봐 너무 빨리 내려갔는데 내 손가락이 꺾였어 손이 꺾였어 이거 봐봐 팔이 아 저 여깄어요 여기 가자 어 여기서는 잠깐 멈춰야겠다 한 번 아어어어어 어어어어어 큰일났다 뚫어뻑으로 올라가 풍선으로 올라가 다시 으아차 아이템이 여러개 있으니까 좋긴 좋군 그래도 나보다 못하는군 아이 뭐야 아주 아주 뜨거운 용암이 있는 곳이군 여기는 방어막이 필요하지 오우 아차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80% 정도 왔거든 어? 많이 왔다 자 이제 오 무시무시한 지금 괴물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가 아니 가자 여길 어떻게 가지? 아 제트팩 이렇게 이렇게 날자 알았어 아어어어 위험했다 점점 험난해지고 있어 이거 바람 부는 거 봐봐 어? 난이도가 엄청 어려워지는데? 오 다 왔다 또다시 집이 집이 생겼습니다 역시 소화기 아어어어 화재현장 화재현장 아 출동합니다 경두 소방관 왜 먼저 안 가시죠? 아차 아 저기 문 열어 아 뭐야 이거 뭐야 여기 버튼에 불이 났는데? 경두야 빨리 꺼 여기 TAT북탄이 있어 불 붙겠다 안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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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큰일났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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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놀러와 뭐야 우와 소방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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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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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여기도 꺼 오 진짜 놀랐네 자 순간이동 저쪽으로 순간이동 오라고 난 저쪽으로 바로 가겠어 어 나도 나도 뭐 갔어 아 이쪽으로 가서 여기 여기로 가야겠다 아 먼저 가야되는 이유가 있었어 죄송하지만 버튼 누르게 비켜주세요 어 PNT 폭탄 빵 빠진다 어 이거 점점 어려워지는데? 자 폭탄을 폭발시켜 다시 저쪽으로 오오오오 아니 아니 이럴수가 언제가 있었지? 어 어 어 어 이번에는 거대한 지뢰가 많군 어 이거 다음에 안돼요 아 뭐야 경두가 앞에서 다 편하게 해주잖아 뭐야 아니 이럴수가 아주 편하게 왔습니다 오오오오오 햄버거 햄버거를 먹으세요 아니 저기 제작자님 아무리 그래도 햄버거 먹어서 여기가 부러진다고요? 아 자자자자자자자 어? 안 먹는데? 아니 몸무게가 지금 몇이야 아니 이거 자존심 상하는군 아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 짜자자자자자 자 이번에는 샌드위치 샌드위치를 먹으면 위로 날라가요 광고힘! 식사실의 또린이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저 근데 얼마 안 남았어 어? 거의 다 왔네? 5% 남았다 이거 55%? 어 헷갈린다 이거 점점 오 어디가야돼? 오오! 아니! 아니 이럴수가 다시 천천히 빨리오세요! 오 잠깐 여기 함정있다 오우 위험했어 아니 이럴수가 우리의 동료가 기다리고 있었군 아니 여기도 자석이야 이렇게? 이 친구가 이렇게 자석으로 끌어당겨줬어 친구야 고마워 우리가 앞으로 가주자 아 뭐야? 아니 뭐야? 아니 저기야 누가 뒤로 가는거에요 뭐야 어떻게 된거야 이거? 앞으로 가요 앞으로 좋아 좋아 잘한다 아이 잠깐만 자 둘이 움직여 난 놀고 있을테니까 아 아주 편하군 윈도우 좌석 저기요 조용하세요 뚜라빵으로 이거 얼굴에 넣기자래 오! 오! 100%! 대왕 럭키박스인데? 아 뚜린이러분들 여기까지 오면은 대왕 레인보우 럭키박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 열어볼까? 어잉? 뭐지? 생각보다 별로인데 어? 여기가 이런거 말고 먹을거 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마지막에 그래도 동료가 있었어 와아아아 친구야 같이 가자 트로피 얻어야 돼 아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해줄게 여기 하나 있는데 경제야 하하하하 뭐야 이거 잠깐만 잠깐 아니 뚜라빵 포즈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잘못했어요 안 돼! 아 멋있게 할걸 마지막에 뚜라빵 들고 들어와가지고 이상해졌어 하하하하 아니 이거 너무 재밌겠다 이거 한 번만 해보자 여기 제가 소화기를 들게요 저 소화기 없어요 저한테 있어요 아암 몇 분이에요! 자, 눌러!! 내가 눌러야 하나?